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우리 이웃들을 만나서 사는 이야기 들어보는 새로운 충북 충북인 코너 마련했습니다. 혹시 뮤직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 첫 시간에 만나볼 분은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 씨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생기면 LP나 카세트 테잎을 사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해설지도 읽어보고 주변에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책을 사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지식들이 쭉 쌓여서 어느 순간에 구슬 깨지듯이 쭉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음악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뮤직 스토리텔러라는 이름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뮤직 스토리텔러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직업인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직업은 아니고요. 기원전은 한 5만 년 전 그때 뼈로 만든 피리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음악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의 기원이나 역사 또 작곡가들 연주자 가수 노래 등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나 이야기를 풀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해설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직업은 저는 은행원입니다. 정말요? 은행원? 되게 힘들다던 그 은행원이시군요. 그런데 은행 업무와 뮤직 스토리텔러라고 하면 공통점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위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원하고 뮤직 스토리텔러는 특별한 연결고리는 없고요. 그냥 사람들은 퇴근하고 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운동을 좋아하시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술을 좋아하시면 모여서 술을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음악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음악에 빠지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릴 때 집에 전축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들고양이들이라는 가수의 LP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LP의 마지막 곡에 모나코라는 연주곡이 있었는데 그 곡을 듣고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민혜경이라는 가수의 어느 소녀의 사랑이야기, 이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당시 유행하던 로키라는 영화의 주제가라든지 로라브레니건이 불른 글로리아 이런 류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게 됐죠. 말씀해 주신 곡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뮤직 스토리텔러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정기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음악회에서는 1부에서 제가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음악도 같이 듣고요. 오디오로. 2부에서는 지역의 연주자들이나 성악가분들이 출연해서 직접 오신 분들 앞에서 연주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문화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행복한 음악이야기 강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다락방 불빛이라는 음악 문화 공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그 공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동호회를 하면서 한 4, 5년 전쯤에 사직동에 작은 공간을 얻어서 벨 에포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5년 겨울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다락방의 불빛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공연 같은 것도 진행하시나요? 네. 저희가 보통 때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음악을 듣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행복한 음악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지역에 있는 연주자분들, 성악가분들도 오시고 또 무료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많이 오실 때는 70분, 100분 정도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적정 인원이 한 40명 정도까지가 수용이 가능한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한때는 거기 가도 자리가 없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확 줄어가지고 한 30명 정도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취자분들께서 또 그 공간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어두시는지 제가 있는 동안에 여는데 제가 낮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저녁 때하고 주말에는 거의 열려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면 되겠군요. 그러면 뮤지스톡도 스토리텔러로 활동하시다 보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전기음악회도 계속해서 주최를 하고 계시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요. 보람이 있었던 일 아니면 재밌었던 실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음악을 선곡을 해서 그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을 할 때 거기 오신 분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좌우로 움직일 때 저는 기분이 참 좋고요.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제가 음악 이야기 들려드리고 노래를 들려드리고 해왔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태까지 집하고 가정, 직장, 일, 노후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누구 이제 이야기를 전해듣고 오게 됐는데 와 내가 왜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처음 경험하는 문화적 그런 충격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악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같이 이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이런 노래도 좀 생각이 나고 하네요. 제가 벨 에포크 시절에 다락방의 불빛 이전에 벨 에포크 시절에 문에 썼던 말이 노 뮤직 노 라이프였습니다. 너무 멋있어.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은행 업무를 하면서도 또 취미로 음악 아니 취미 이상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이상조 씨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저는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스윙 재즈 곡을 들으면 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20년대 미국 대형 극장 안의 풍경을 상상해보기도 하죠. 아마도 음악은 저에게 그런 그리운 기억을 호출하는 호출기이자 제가 살아보지 않은 과거로 상상여행을 떠나게 하는 타임머신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2018년도 시작됐는데요. 이상조 씨의 앞으로의 계획도 꿈이 궁금해졌어요. 다락방의 불빛에서 열리는 이상조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가 비록 작은 음악회이긴 하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열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뜻에 공감해서 매월 함께 수고해 주시는 스태프분들도 계시고요. 프로 음악가로서 당연히 연주비를 받아야 하는데 무료로 참여해 주신 수많은 연주자분들, 성악가분들 그리고 음악회에 오신 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나눠주신 떡집, 꽃집, 카페, 햄버거 판매점, 옷가게 사장님들 이런 분들의 좋은 마음이 더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행복한 음악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계속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자신들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 물질 등을 조금씩 나누겠다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해서 행복한 음악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취자분들께 또 2018년 새해 첫날인 만큼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셨잖아요. 이분들 기운 가져갈 수 있도록 좋은 기운 불어줄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노래요? 저는 겨울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음악가들도 사랑에 빠졌을 때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도 사랑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요.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주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 depu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